재미있고 행복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했는데 초지법 개정한 거예요. 제일 좋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요. 두 개의 가치가 충분할 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한 고희범 전 제주시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. 어제 날짜로 제주시장 임기를 마치신 건데 개선해보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 하신 거죠. 퇴임 소감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1년 10개월 보니까 다들 짧다고 그렇게들 하시고 저도 짧게 느껴지긴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1년 10개월 동안 해온 일들을 적어놓은 수첩을 뒤져보니까 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실은 결코 짧지 않았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퇴임하시니까 후련하십니까?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러세요? 혹시? 그냥 뭐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. 재미있고 행복했다. 그런 생각입니다.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아까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취임하실 때도 인터뷰를 했었고 1년 지났을 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유독 활짝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. 아니요. 아니요. 그렇진 않습니까? 제가 오해한 거죠. 사람들 제 임기 중에도 사람들 볼 때마다 얼굴 좋다, 얼굴 좋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재미있게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죠. 일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으셨군요. 정말요. 그러면 아무래도 재미가 있으려면 보람된 일들 아 이건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잘 됐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보람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? 재미도 있고 기억나시는 것 중에 가장 보람됐던 일 아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했는데 초지법 개정한 거예요. 초지법. 제주도는 전국 초지의 48%를 가지고 있죠. 육지 사람들은 초지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초지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. 목초 생산기지이자 또 중산관 환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.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초지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자산을 그렇게 없앨 수가 없어서 그거를 다 허가를 안 했죠. 그랬더니 소송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도 육지의 중간 상인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좀 많이 지었어요. 그래서 초지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바람에 큰 비가 오면 그게 그냥 흙탕물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가지고 바닥까지 오염시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농지법처럼 엄격하지가 않으니까 원상 회복 능력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과태료도 한 번밖에 못 물려요. 이러다가 초지가 다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. 우리 축산과가 담당 부서인데 여기서 이거 법 개정안이면 방법이 없겠습니다. 그래서 개정하자. 개정안 만들어서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정했죠. 그래서 6월 11일부터 개정된 법이 발효됐습니다. 거기다가 또 무슨 장기 미집행 도로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이 장기 미집행 도로들 중에 이 마을 안길들 이거를 이제 도시계획 2, 30년 전에 해놓은 도시계획들이 있었어요.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났었잖아요. 이게 전부 직선이에요. 예예. 곱창곱창.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마을 안길 가운데로 직선을 확 그어놓으니까 옆으로 뺑 돌아가는 그런 길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. 새로 길이 나면.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종인원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못 쓰는 땅 많이 생기고 시골에 정치도 없어지고 사고밖에 더 많이 나겠냐. 최대한 좀 선형을 살려서 하면 어떨까. 그랬더니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. 그걸 바꾸려면. 그런데 그 절차 다 바꾸고 다 거치고 그래서 선형을 최대한 살려서 그러니까 516개 노선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로인데 그중에서 241개는 폐지하고 나머지 중에 130개 노선 이거를 전부 선형을 최대한 살려서 해놓은 거예요. 참 고마웠죠.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는구나 싶어서 예산도 많이 아끼고 시골의 정치도 살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. 아 그래요?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다. 이것이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했다는 말씀을 계속 문식 중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사실이니까요.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. 사실 처음에 시장에 되실 때도 공직사회는 또 공직사회 분위기 내부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? 외부에서 들어간 시장의 말을 잘 들을 것이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떠셨습니까? 저도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.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 또 그 강도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든가 하고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일하는 걸 보고 미안했어요.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거를 이해해요.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일 자체가 재미있었고 그랬죠.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하게 됐습니다. 공무원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반면에 이건 참 아쉽다. 이것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라든가 이건 좀 부족했네라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? 그래서 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낮에는 현장 나가서 현장들 뒤지고 저녁 때 들어와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 못 끝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주말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. 그래서 취임 다음 달에 조직진단을 시작했습니다. 조직진단. 그래서 도대체 우리 조직 편제는 마땅한가? 우리 일을 하는데 또 인원은 적절한가? 그래서 그걸 조직해 보니까 역시 모자란 거예요. 그래서 좀 개편을 하기로 하고 작년 10월에 개편안을 만들었죠. 과 증설하는 거랑 인원 늘리는 거랑 이런 거 해서 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차일 피일을 자꾸 미뤄지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결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.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든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귀환, 더 큰 정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. 대국민, 대시민 서비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. 행정기관의 서비스가. 그러려면 조직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져야 하고 인원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야 하는 거예요. 지금도 우리 자가격리된 사람들 공무원 일대일로 마크하는 매일 하루에 세 번 전화해가지고 체온 확인하고 무슨 일 없는지 확인하고 또 그분들 음식 포장해가지고 배달하잖아요.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. 공무원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. 네. 또 또 있으시군요. 아, 예. 들풀 죽지 못한 거. 아, 예. 그래서 준비 많이 하셨었는데. 그거 준비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하고 조금 뜸해졌을 때 이거 지역 경제도 지역 경기도 좀 살리고 시민들이 위축돼 있으니까 한 번 기 한 번 좀 살리는 그런 좀 푸닥거리 같은 거로 이거 했으면 딱 좋겠다 해서 예정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그러고 나니까 대구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.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저기 저 풀은 한 번 태워야 새 풀도 도단하게 하고 이러는 거니까 축제는 하지 않더라도 불을 한 번 질러서 언제 몇 시에 합니다 하고 이제 보도가 살짝 되면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차 타고 마스크 쓰고 시민들이 와서 그 불 보면서 코로나 태우는 심정으로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죠. 이 팔에 뭔 불지르기냐 해가면 야단치는 말에 그것도 못한 것이 아주 아쉬워요. 주먹을 불끈 지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랬으면 시민들이 조금 기운도 나고 신도 나고 했을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 부분을 또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셨고 도청의 편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체제랑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. 왜냐하면 예전에 도청 위주의 인사에 대해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에 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서 이 얘기로 해보죠. 퇴임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시장제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당장 바꾸는 거 쉽지 않다 이것도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이래 보신 경험일 테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직접 경험해 보시니 제일 좋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요. 그게 제일 좋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. 행정시장 직선제마저 행안부에서 동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내비둘 수는 없고요.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도의회만 움직인 거라나 제주도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라 심도 있게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한테 맞는 것이 어떤 건지 의견을 모아서 도민들의 의견으로 행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긴 합니다.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례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. 50만 대 19만 이러니까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인구 비중이 조금 비색해져서 그래서 예산이나 조직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 조직 정원 조직과 정원에 관한 결정권 이런 거를 예산 편성권은 그러니까 지방세수 지방세로 들어오는 제주시가 거둬들이는 수입 중에 일정 포션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권을 주고 조직과 정원에 관한 거는 조례로 제정해서 보장해주고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사실 얘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조직 정원에 대한 그런 권한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 말씀을 하셨네요. 그 얘기도 사실 시민사회에서 얘기가 되고는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죠.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전임 시장으로서 목소리도 내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게 다 있겠어요. 왜 남들이 목소리 안 들을 것 같으세요? 아마 지역사회의 어른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목소리 내셔야 될 것 생각합니다. 이거는 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. 도청압 천막 문제가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? 아, 예.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힘든 일 중에 하나셨죠? 네. 힘든 일이었습니다. 해결도 아직 안 됐고.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. 도청압 천막 문제의 경우 그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 점거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행정기관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느라고 거기 가서 있었던 건데 이거는 현행 도로법상 불법 점거를 한 현행법 위반이란 말이죠. 여기서 도로관리의 책임을 맡은 행정시가 제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. 뭘 해야 되느냐. 그것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한 번 하셨었죠.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주요한 기능이라면 거기에 오히려 더 찬착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곧바로 시작한 때였고 기억납니다. 그런 것이 물론 그전에 농성을 하고 있던 김영별 씨하고도 그 전부터 잘 아는 사이니까 여러 차례 만나고 충분히 얘기는 했죠.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분들도 속상하고 그랬습니다. 행정대집행에서 치웠다고 해서 천막이 싹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아졌잖아요. 그런 것이 그 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소통팀 만들어서 갈등조정의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사람도 좀 키우려고 그렇게 TF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글쎄요. 안동우 신임시장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말씀하셨고 행정기관의 임무로 갈등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본 원인은 갈등이잖아요.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앞으로도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갈등이 비전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빨리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아까 그 들불축제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요.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제주시장은 퇴임을 하셨지 않습니까? 앞으로 뭘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예. 우선 제가 아주 이쁜 손녀가 있는데 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. 저 책상 원목으로 하나 만들어주기로 한 게 있는데 아, 복공도 하세요? 네. 좀 했습니다. 그 지 할머니하고는 아주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얘기를 잘하는데 저랑은 무척 서먹서먹한 거예요. 얘랑 놀아주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여서 그게 아주 볼 때마다 속상한 일이어서 손녀와의 시간. 우리 손녀하고 좀 많이 놀아야 되고요.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잡초가 아주 장난이 아닌데 내부토끼가 좀 뽑아야 됩니다. 좀 쉬고 생각도 많이 하고 우선 손녀하고 친해지는 것이 제 최고의 예. 뭐 언론 인터뷰 보니까 기타 배우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양봉도 배우신다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치적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당이 다른 원희룡 도정의 협치 차원에서 참여를 한 거죠. 그것의 의미는 진보와 보수가 제주도와 제주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취지였고요. 그런데 제주시정에서 무슨 진보 보수를 구별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제주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제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데 천착을 하게 됐던 거고요.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당이 아마 같았으면 상하관계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그런 것이었을 텐데 서로 당 출신 당이 다르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원희룡 지사가 인사권도 전적으로 보장해 주고 시장 큰일 났네요. 그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. 30초 남았는데요. 앞으로 전 다시 민주당 당원이니까 당원으로 돌아가서 혹시 출마는 안 하시고요? 출마는 어제도 그 얘기하던데 버치시죠? 아이고 버쳐요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마지막 제주시민들께 드리는 글로 마무리 인사는 대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제주사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바라시는 분들은 또 많기 때문에요. 앞으로도 종종 현안이 있을 때 한 번씩 모시고 고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다음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? 사양하지 않겠습니다. 그런데 꼭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시민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.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꿈꾼 저로서는 시민들이 주인이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에 일 잘할 수 있었다. 그리고 공무원들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. 공무원들 일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사실하고 다르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.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오해하지 말으시고 시민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믿어주시고 부탁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마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PD 얼굴이 노래져서 빨리 마쳐야겠습니다.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1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